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수채화 기초강의를 하게 된 후니입니다. 이 수업은 수채화 초보자분들을 위한 수업입니다. 하지만 기법이 중심이 되는 수업은 아닙니다. 물론 앞부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기법을 언급하겠지만 그 부분 역시 가볍게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됩니다. 이후 아주 간단한 이미지들을 따라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. 지루하지 않을 정도의 짧은 시간의 강의 영상입니다. 속도 또한 천천히 따라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. 아이들과 함께 하여도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수채화에서 기초나 기법은 매우 중요합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그 감각을 익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어렵지 않은 이미지 구성으로 충분히 수채화를 즐기며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이후 중급 과정이나 구급 과정으로 진입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저와 함께하는 수채화 기초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